이번 시간은 자동차보험 보통보험약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체 손해사정사의 모든 답안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그 다음에 뒤에는 특별약관, 그 다음에 직업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풀어내서 답안을 작성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에 빨리 뭔가를 얻는 것만 생각해서 자동차보험의 전체적인 약관의 흐름을 잘 모르고 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겠는데 더더 시험을 보신다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은 표준약관은 여러분들이 한 번이 아니고 한 세 번 정도는 읽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뭔가를 이렇게 소설처럼 수필처럼 뭔가 그리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그 답안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보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체인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산보험 부분 이런 부분도 반드시 기본되는 표준약관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그거는 여러분이 탭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그거는 출력을 해서 페이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만이 그게 좀 바래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 아마 제의 공부 방법이겠지만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큰 흐름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우리 구성을 보면은 1편에서 별표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약관은 또 되어 있지만은 1편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약관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고객 편이지 고객 입장에서 약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공부를 시험에서 녹아나와야 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대인 1과 대인이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에서 1과 2에서 배상책임이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우보험차 상해담보에 대해서 제2편에서 자동차보험 보통보험약관은 내용이 3조에서 24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편에서는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고 직접 청구는 어떻게 하고 보험금의 분담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25조에서 37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4편에서는 일반사항이라 해서 계약의 성립은 어떻게 되고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는 뭐고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38조에서 62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지역기준 가실상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통보험약관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보통약관에서 우리가 1절 배상책임담보 보통 아까 우리가 용어정이 부분은 용어정이나 우리 자동차 보험의 구성 부분은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첫 시간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제2편의 대인배상부터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담보다 배상책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배상과 보상은 다른 거죠. 배상은 법률행위 불법행위에 불법행위에서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게 배상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하여튼 과실 또는 중과실 이런 잘못이 있는 게 우리가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을 하면 뭡니까? 안전거리 미약법 등등 또는 도로교통법 뭐 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민법 750조 또는 자배법에서 책임을 지는 게 배상인 거고 보상은 뭡니까? 어떤 계약에 따라서 그 사고가 나있으면 내가 보험금을 받는 걸 보상이라 하죠. 우리가 신체소사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된다면 주로 제3보험에서 우리가 질병실비보험 이런 부분이 다 보상을 받는 거죠.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불법행위가 아니고 물론 그 안에도 특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지만 배상과 보상에서는 그런 쪽에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배상책임담보에서는 대인1과 대인2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뭐냐 이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습해야 되고 대인과 대인2의 보상책임요건, 면책사유 즉 배상책임담보에서는 이 세 가지만 공부합니다. 피보험자가 뭐냐 그 다음에 대인1과 대인2의 보상책임의 요건은 뭐냐 그 다음에 면책사유가 뭐냐 이 세 가지만 공부 다 하시기에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담보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배상책임담보가 이렇게 해석을 책임요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든지 민법 등등이 여러분들에게 기초화되지 않으면 이해를 잘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배상1부터 한번 봅니다. 대인배상1은 여러분들이 흔히 될 만한 의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의한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이번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3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인배상1의 보상책임에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대인배상1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먼저 보상책임 발생요건이 뭐냐 이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됐죠.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주체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이 돼야 될 거고 따라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면책사유가 없어야 대인배상1의 보상책임이 발생이 되겠죠 이 다섯 가지 욕구는 여러분들이 안기를 하셔야 된다는 사항이 있죠 자 피보험자가 먼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주체일 거 피보험자는 피보험2의 주체로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해서 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인데 대인배상1의 피보험자란 이 친구들 하나, 둘, 사, 너희, 다섯, 여섯 명을 말한다 여기 특이하게 자동차 보유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배상1의 피보험자는 기, 친, 성, 사, 운 다음에 보유자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각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피보험자는 뭐냐 김영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보험정권에 보험정권, 보험가입할 때 보험정권에 김영피보험자로 돼 있는 사람을 김영피보험자란다 김영피보험자는 반드시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자와의 승인을 받아서 김영피보험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김영피보험자가 된다 그 다음에 리서계약 등등에서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김영피보험자가 되는 사례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친족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는 김영피보험자하고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즉 동일가옥의 생계를 같이 하거나 부양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종입니다 이 친종의 범위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더라도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친족피보험자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혼배우자인 경우에도 친족피보험자에 해당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친족피보험자 인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족 간의 어떤 부분에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피보험자와 친분적, 경제적, 밀접한 관련된 사람들은 그 차를 운행할 개연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피보험자의 명시적인 반대사항이 아니다면 거의 묵시적인 성락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항상 피보험자로 인정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한다고 해서 모두 친족이 되는 게 아니고 사고 발생 당시 친족이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 등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제가 친족피보험자, 자네다 그래서 그 장 뒤에 탑승을 하고 있다 그런 친구를 그 장은 친족피보험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친족피보험자는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그 사고 당시에 그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에 있는 경우에 친족피보험자에 해당이 됩니다 즉 단순히 동성하고 있는 친족은 피보험자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락피보험자입니다 아 중요하죠 성락피보험자 성락피보험자는 2022년도에 기출됐네요 자 기명피보험자의 성락을 의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요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성락피보험자는 뭐다? 첫째 기명피보험자의 성락을 받아야 되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개념에서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성락이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밑에처럼 전대의 추정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분야 논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락피보험자가 나오면 성락의 방법은 뭐냐 반드시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성락피보험자가 되느냐 즉 성락은 반드시 구체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사항은 있는 게 아니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성락도 가능하다 반드시 뭐 직접적인 성락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묵시적 포괄적인 성락을 하는데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명피보험자의 직접 성락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성락을 받은 자로부터 성락의 성락피보험자는 피보험자로 성락피보험자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대의 추정적 성락 성락피보험자한테 기명피보험자가 성락을 했는데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성락을 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추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락의 성락피보험자도 성락피보험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성락피보험자라는 개념이 이렇고 성락의 방법은 반드시 명시적이나 개별적인 필요는 없었고 묵시적으로 또는 포괄적인 경우에 성락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성락피보험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성락했을 때는 성락피보험자를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전대의 추정적 성락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를 보시면은 우리가 22년도에 성락피보험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답안을 어떻게 쓰십니까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 같으면 우리가 답안지가 24줄인가 25줄인가 그런데 별거 섞여 없게 중간에 3칸 정도씩 이렇게 서고 중간에 한 줄 띄운다면은 한 18줄 정도밖에 작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10점짜리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벌써 초안지를 딱 해서 여러분들이 목차로 정해야 되었죠 그러면 뭐 쓸까 첫째는 여러분 의의에서 피보험자를 뭐 닦아 쓰면서 간략하게 성락피보험자는 한 줄을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딱 계획을 짜야 됩니다 우리의 피보험자는 일일이란 피보험자 있는데 성락피보험자 이렇게 서겠죠 자 성락피보험자 이렇게 서서 쓰면은 여기서 답을 써면은 성락의 방법 뭐 뭐더라 직접적 뭐 구체적인 필요는 없더라도 묵시적 포괄적인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성락의 기명피보험자의 여기에서 또 우리 예외 예외 같은 경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락의 성락피보험자의 전대를 추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정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또 특별한 사항에서 나는 적고신병기 아 기명피보험자의 성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통 답안을 쓴다면 1번 의의 뭐 짝 서시고 2번 성락방법 짝 서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실때는 뭐 우리 여기 보면 명시적이나 개별적인 필요가 없고 묵시적 포괄적인 이 부분에 서시겠죠 그렇지만은 성락피보험자한테 받은 사람은 안 된다는 부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야 되겠다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전대의 추정적 성락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답안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있다면은 유산판례가 좋은 판례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성락피보험자를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것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쓰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 하면은 여러분이 출제자가 얻고자 하는 답을 뭐 출제자가 생각하는 답을 100% 120%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8-90% 정도의 그 건집에 만들어내면은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항상 답안 구성을 해주시라 성락피보험자가 22년에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다음에는 사용자, 피보험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죠 사용자, 피보험자는 뭐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서 사용자에 준하는 지지에 있는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이나 사용자의 준하는 지지에 있는 자라 사용자,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이거는 완전히 문제나 똑같죠 의의는 딱 이렇게 쓰시겠죠 사용자, 피보험자는 뭐뭐뭇이다 이렇게 사용자, 피보험자를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 부분이 그렇게 인정되어야만 어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구상문제 등등이 있습니다만 사용자, 피보험자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는 범위를 넓혀라는 거죠 또 물론 뒤에 가면 약관상 면부책에서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사용자, 피보험자가 나오면 개념 인정 이유는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업무상,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으면 사용자, 피보험자에 해당이 된다 즉 A가 B라는 사용자가 있을 때 B한테 항상 고용계약이 만들어져 있어야만이 B가 A의 사용자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B가 A의 작업 또는 우리가 자동차 운행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 피보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었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뒤에 보면 운전자, 피보험자에 놓은 것처럼 기초로 2017년 되었으니까 사용자, 피보험자가 문제가 반드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정률에서의 인정 이유 그 다음에 사용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답안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피보험자 운전자, 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 즉 우리 앞에서 본 기, 친, 성, 낙, 사의 피보험자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 피보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운전자, 피보험자를 하는데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하는데 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김형, 피보험자 이런 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원한다고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밑에 있는 참고 판례입니다 즉 그 피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기명피보험자 등의 의사에 정확하게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운전자, 피보험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밑에도 동일한 그런 내용이죠 그럼 운전자, 피보험자에서는 개념 정리가 뭡니까 기, 친, 성, 사에 대해서 위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운전자, 피보험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데 여기 위하여 부분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런 피보험자의 성락에 의사에 반해서 피보험자 운전자의 의사에 자기의 의사에서 피보험자를 위한다고 운전했을 때는 운전자,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딱 운전자, 피보험자에서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배법 대인배상 1에서와 대인배상 1에서 자동차 취급업자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터치를 여러분들 공고를 해 두시라 자동차 취급업자가 뭡니까 대리기사, 정비 등등, 세차 등등이 많았죠 자동차를 취급을 하는,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 취급업자는 대인배상 1에 대해서는 뭡니까 피보험자가, 여기 피보험자가 해당이 되죠 그런데 대인배상 2에서는 허락 성낙 피보험자와 운전자 피보험자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항상 자동차 취급업자 여러분 가시다가 세차장 안을 보시게 된다 저 친구들 대인배상 1에서는 피보험자가 되지만 대인배상 2에서는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장 뭐 상식적으로 또 노래 가락처럼 이렇게 암소원을 하시는 것도 좋죠 여기서 위하역 하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배상책임담보에서는 운행으로 의한 사고 이거는 우리가 자배법에서 했기 때문에 운행으로 의한 사고일까 타인이 누구냐 타인이 사상을 했고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대인배상 1에서 의무보험에서의 배상책임 발생요건 5가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대인배상 1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의보험자의 고의사고에 의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인배상 1에서는 보험계약자와 우리 피의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만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산서가 있죠 피해자 직접청원권을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청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는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나서 지급한 날부터 3년 내에 소멸시효죠 3년 내에 고의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의보험자한테 구상을 청구한다 우리가 피의보험자한테는 구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원래 피의보험자한테는 구상청구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보험자 대의에서 예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 보험약관상 피의보험자한테 구상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난 게 딱 두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대인배상 1에서 의무보험에서 피의보험자 보험계약자나 피의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있을 때 그 피의보험자한테 구상을 피해자 지급청구에 들어왔을 때 보상을 했을 때 구상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대인배상 2에서 또 고의사고가 떠옵니다 그럴 경우에도 다른 개별적용 등등을 해서 보상처리를 했을 때 다른 피의보험자에 대해서 고의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구상하는 사항 그 두 가지가 피의보험자한테 구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두 가지다 그렇다고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입에 되는 것은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의사고를 보상처리를 먼저 피해자 보호청명 등등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그럴 때 구상이 인정이 된다 피의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밑에 이 판례는 좀 뒤에 부분에도 나옵니다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고의사고를 해야 돼 모든 고의사고를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보험자가 정상적인 책임능력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 어떤 사람이 우리 정신병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심해서 그런 경우에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 고의로의 사고가 났을 때는 고의사고 면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고의사고 면책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두 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나요? 고의사고 내라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의 장애가 있을 때 책임능력이 없을 때에 고의사고가 낸 것에 대해서는 뭐다? 그때는 면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중손해라고 있습니다 가중손해가 뭡니까? 처음에는 부상일 것 같는데 무엇을 또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거기 부상이 사망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죠 이 판례에 따르면 어떤 판례냐면 어떤 사람이 입시름이 이렇게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차를 못 가게 하려고 본넷더에 그 사람이 잡은 거죠 그때는 못 가게 하려고 잡으니까 운전자는 또 화가 나서니 그래야 너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자 하고 차를 갑니다 그때 이 사람은 뭡니까? 부상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인정을 하고 있죠 왜? 너 떨어질 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일정 범위를 가다가 이 사람이 무엇을 충격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피해자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부상이 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면책이에요 그런데 뒤에 사망한 것도 고의가 있느냐 그래서 가중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보상채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셨죠? 고의가 딱 나오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제3범에도 책임능력이 없는 거 자살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상하, 그 다음에 가중손해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배상채임보험에서 우리가 고의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뒤에 보시겠지만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피해자 지식청구가 들어오면 다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 대인배상 뒤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을 때는 개별 적용이 안 되고 다른 피보험자 있을 때는 개별 적용이 된다 개별 적용이라는 용어는 각기 피보험자마다 보상책임과 면책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3명이나 2명이 있는 것 같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책이 되는 것 같으면 보험자는 최종적으로 부책을 지켜야 된다 이 개별 적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자 및 기명피 보험자 고의실 때는 개별 적용이 안 되니까 무조건 면책이 되는 거고 그런데 기명피 보험자가 있고 허락피 보험자가 있는데 허락피 보험자의 고의사고에 의해서 기명피 보험자의 운행자 책임이 생기면 그때는 개별 적용에 의해서 보상책임을 쥐고 고의사고에 있는 허락피 보험자한테 부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 신체 자동차 상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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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